주님께서 공방안정지수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처리가 있습니다. 따라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여러분 집시법 위법 집필에 대해서 집시법 위법 1호 위로 동법 11조의 자유일성 한정신사 1층에서 공정한 경야 공정한 경험을 허락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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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한 경험을 허락하면 14시ca 국회의원 36.40으로 좀 넘었습니다. 자기들이 전국민들의 지진을 받는 것처럼 기관 풀어지도록 해 주어지던 검사 시장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국민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욕하던 시민들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함께 힘내고 끝까지 주행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주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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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 수기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